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 누워 자른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롤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드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싸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해사라로 내려가서 머미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불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 8장부터 12장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나타나는 한 가지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를 향한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또 다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야고보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스테반 집사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야고보는 정치적인 박해를 통하여서 헤롯 왕을 통하여서 이 사도야고보가 처참하게 목을 베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롯 대왕의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바 1세를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잘 치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명예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주류인 이 유대의 정치 지조자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바 1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야고보 사도도 잡아 순교하게 만들고 베드로도 잡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서 이 초대교회에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위기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고난과 위기가 달갑지 않을 뿐더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나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어떤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자꾸만 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도 또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가운데도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갔는데 그 간 곳에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생기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질 또한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신실했던 요셉 또한 억울하게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다니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일 수도 있고 위기에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이미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5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낙심을 선택하나요? 근심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주님을 선택하나요?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또한 잡혀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야구보처럼 죽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잠들어서 주의 천사가 그의 허리를 세게 때려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잠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당장 사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6월절 이후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야구보와 같이 죽일 것을 결단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의 상황에 반응하면서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은 잠에 들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위협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있고 베드로는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 상황이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옵순절날 임하였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실제가 되니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어떠한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고난이 두렵고 위기가 근심이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나에게 나타난 고난과 위기 상황에 반응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과 기도해 해야지 하는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이 만에 거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고난이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년 전 목사 부부 수련회 때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우리 목사 공동체가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회심이 변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검증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세례를 주고 정식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죠? 현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의 삶이 변화된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죠? 세례를 줍니다. 이 알렌 크라이더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심이 거기서부터 변질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여전히 상황 가운데 현상 가운데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떠한 두려움이나 염려 우울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에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고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이라니까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동무지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판단과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완전하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붙집은 것은 하나였어요.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야고보처럼 죽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주님을 붙들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놓을 건지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께 깊은 잠 가운데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여주신다고 말하고 믿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 12장 후반부에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실상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 풀어주면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서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면서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니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확실히 살아서 풀려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간절히 강구하고 있지만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하면서도 주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미 마음속에 이 야고보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 또한 죽겠구나 하며 살아나올 가능성이 기도하면서도 이미 마음에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마음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않고 이미 결론을 내리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없는 기도는 주님을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대해야 돼요. 저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녁 10시만 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매일 합심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북한 안에 억류 중인 목사님, 성교사님들 이름입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어떤 분인지 교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요. 실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또한 이 마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었어요. 과연 이것이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5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김동철 목사님, 김학성 성교사님, 김상덕 교수님이 풀려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유수에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도착하고 김동철 목사님이 나와서 손을 번쩍 들고 행복합니다.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영둥아 보고 있니? 보고 있어? 그 위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중국의 온성돈 목사님.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나요? 우리 스스로 이미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춘기 성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해야 돼요. 분명한 믿음.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막다른 길에서 막막함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떠한 질병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막막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타자 다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허탈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 12장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큰 박해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누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박해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주님은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누리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증인의 현장 가운데 온전하게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많은 사도행전의 증인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5절 말씀 붙들고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의 자를 지키며 기도의 부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만 하고 있지 위기라고만 말하고 있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의 부를 지피게 하소서 놀라운 기도의 부흥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강구하고 나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위기 가운데 기도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모이기를 아버지 아버지 쉬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진해지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위기의 때가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고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 반응하므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한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반응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땐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와 함께 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기대와 믿음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열심이 열정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입어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기도에 열심은 있었지만 아무런 믿음 없는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여 기도를 올려드릴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로 향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열심만 있을 뿐 하나님 기도만 할 뿐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분명하게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이끌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여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안어진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고 기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주님 안에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앙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의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다간다고 말한 이 때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흥앙하여 주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 예수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흥앙하여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분명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앙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동물로서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앙하여 따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분명하게 나아갈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